여러분 즐거우신가요? 국내 최고의 스타들이 함께 모여 청주에서 부릅니다. 마법의 성 여러분의 큰 박수로 들어볼까요? JK 일가옵십니다. 입을 수 없는 바람, 너의 모습에서 너는 마법에 빠지게 공존한걸 김동호입니다. 안전한 아련, 향은 멈추세 수만은 아가구서, 운이 지마 임창정 씨 그러나 나 없지 우린 다진 뿐이죠 다시 너를 변하고 할 거라고 성현! 내 두 손을 뽑아 기회도 해줘 공부와 시험 앞머른 애니웅 대사하게 발사할 것 받으세요 성현! Mum 마음에서 부진 내 불편을 건네 어둠의 눈물 속은 어디 그대가 지금 뒤로 불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봅 아오 베이베 베이베 우리의 몸에 잘 어울리는 것은 자 윤도현씨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고 놀라지 말아요 자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몸에 고쳐낼 세상이 머물에 소중하게 그러며 다음은 우리 영화배우 이선규의 친구 네 그럼 촬영 중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선규입니다 우리 김동호씨 참석도 와서 즐거우신가요? 네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함성 발사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가수 정엽씨 나 내 눈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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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파라 어파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진주시민협에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심한데 여러분들 귀가기 조심하시고 항상 해고는가 행복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 마지막으로 우리 주연 선생님들 너무나 소중해 자식아 함께 있다 너희들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